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좋아서 하는 캡틴 저는 대만의 타이난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 타이난이 한국에 살짝 경주 같은 곳이더라구요 옛날 수도여서 볼거리가 되게 많은데 여길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람이 좋아 여행하는 엔젤리나입니다 제가 여행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캐릭터가 몇 안되는데 그때 봤었던 분 중에 하나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함께 가보실까요? 스페인트는 빼빵크가? 네 2개의 빼빵크가 아 나쁘지 않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조금만 쉬다가자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요 옷을 입고 가야될까? 이거를? 네 이쁜 사람 좀 타서 이쁜거야 네? 못 들은 척 하지마 가자 타이난에서 꼭 보고싶었던게 네? 네? 갑자기 다섯 보트 중단 영상 키니까 네 타이난에서 꼭 보고싶었던게 있거든 네네 그래서 그거 보러갈라 가자 갑시다 요바 어디로 가나요? 여기 여기 공원은 널찍하고 네 산책하기 좋네 아아 어우 좋네요 아오하오 환하오 진짜 여기 온거에요? 왜 말이 갑자기 없어지겠죠? 아니 너무너무 좋아 여기 대학살이 지났어요? 난민수용소 있나? 왜 자꾸 그리로가? 전문가시잖아요 동궁기자 아아 돈 정리 안했다고 욕먹었어 진짜? 장난하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 여기가 억제 금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기억할 때 억 아니야? 억? 아니야 무슨 억이지? 일십백천만 할 때 그 억이야 쟤가 이거 이렇게 싣는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억만명의 병사가 몰려와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래 그런 거 같아 반응 너무 영혼 없다 진짜 아니야 진짜 1도 영혼 없다 기억할 때 억 저거 아였어? 아이안처럼?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장군 한명이 300명의 병사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다 죽었대 나는 근데 항상 여행 오면은 요런 유적지 같은 거 한 번씩은 보고 싶어서 좋은 거 같아 나도 그런데 그렇다고? 나도 그래 그래? 응 대포 있대 대포 대포 보러 가자 그러자 그러자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영상 너무 잘 봤거든요 아 진짜요? 감동합니다 네 아 근데 저기 그 빠니포트 씨랑 가셨을 때 같이 가셨죠? 네네네네네네 네 같이 돌고 이제 어디 가셨어요? 그거에도 아까 체코채 분이랑 같이 다니셨죠? 체코채요? 네 체코채 지금 한국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와 자유 여유 앞으로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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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시간 보내세요 역시 또 엠젤리나 네임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지 알아봐 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빠니 따라다니는 애 체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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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요? 응 이게 그 영국제로 수입해가지고 뭐 여기에 백 열쇠 문인가? 다시 한 번 보자 제가 영상 봤을 때 되게 미리 공부 많이 해오셨던데 18파운드 5문 지금 자기가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18파운드 5문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대 대충 알아들어 이제 하루종일 가네 하루종일 시간 없어 빨리 가져와 시간이 왜 또 없어 아 기억하고 그 옆에 사람인 적들이 없구나 사람인이 아니라 이제 그거지 그 감정 기억은 감정을 동반하니까 아 자꾸 말이 한 번씩 없어지시는데 어 아니요 아니요 이런 영상을 왜 찍어요? 이거는 왜 찍어요? 근데 또 켜놓으면 또 괜히 그냥 다섯꽃하게만 있더라구요 지금 손 봐봐 손 이렇게 공손히 모은거 보이지? 네 아니 약간은 야! 이렇게 하더니 다섯꽃하게 있다가 밤 되면 풀어지는게 아 또 그런게 또 있어? 어 그래야지 아 제가 너무 모르시네 각을 잡아줘도 그래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어디 갈지 생각해보자 이제 어디 갈지 생각해보자 왜 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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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물 아 여기가 이제 물 쫙 아 아 재밌어 보이지 않아? 아 아 아니 저거 장갑 잡았는데 순간 아 아 재밌지 않겠어? 아 아 아 혹시 들어가기까지 하나요? 왜 왜 왜 저기 4천원이나 아는데요 디디지 925함이네 이게 배에 항상 번호가 붙어있거든 아 925 그래서 선수랑 선미보면 숫자가 똑같은거 있을거야 근데 이런게 진짜 재밌어? 어 어 진짜? 어 나도 재밌어서 아 재밌어? 응 좋아해 어 한 포다 한 포 어디가 어 천천히 봐야지 여기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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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그래 어디가 어 급하게 가려고 그래 어 어디가 멋있다 아 멋있다 어 근데 진짜로? 응 너 만약에 나랑 안 왔어도 여기 왔을거야? 어 진짜로 난 진짜 아 진짜 이거 영상이라서 많이 나 진심으로 난 이런걸 좋아해 음 만약에 응 소개팅을 했는데 첫 데이트 코스로 이런데를 가면 어떤 생각이 들거 같아? 첫 소개팅에서 여기로 어 괜찮은데 근데 생각보다 아 그래? 어 오히려 처음면 괜찮은거 같아 어차피 공간이 중요한게 아니니까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네 반대로 이런 데 데려왔는데 여자분이 이제 너무 이렇게 안 좋아해 어 그러면은 그 사람 싫어? 살짝 살짝 아 아 험장 님이시구나 캡틴 캡틴 룸이네 여기가 육군하고 공군에서는 캡틴이 대비거든 응 해군에서는 캡틴이 선장이라서 대령이야 아 달라 아 봐봐 이런 데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잖아 어 있어 어 있어 아 근데 사진을 진짜 잘 찍어 그래? 어 그럼 반대로 여자가 어 이런 걸 엄청 좋아해 그럼 너무 좋지 어 어 안나가 막 한 5시간 막 헉 오빠 오빠 나 여기 가보고 싶어 그 밸런스 게임이란거야? 밸런스 게임 진짜 이걸로 온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오기도 싫어해랑 이런데만 오면 다섯시간 내내 이것만 붙잡고 궁금해하고 막 그런사람 둘중에 하나 난 누나 한거 좀 봐 뭐 소리야? 아니 그 그러진 않는데 어 몇번에 안내해봤어? 난 내가 그렇게 세보질 않아서 열 번 넘는거야? 어 근데 진짜로 나 잘 몰라 진짜로 몰라? 어 진짜 잘 안세봤어 그래 그럼 열 다섯번 넘어 안넘어? 다섯번은 없지 열 번 넘어 안넘어? 열 번 좀 안되는거 같아 갓보다 낫다니까? 여기가 이제 함교 음 여기가 이제 조종실인가요? 그렇지 배 타도 있고 배 속명내는 것도 있고 통신도 있고 저쪽에 한 명이 앉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봐 저 사람이 책임자야 좌로매떠! 하면 여기서 좋다 수가 좌로매떠! 이거 진짜 오래된 배인가 봐 나무야 여기서 통신하고 이거 지쳤어?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게에요 맞지? 네 오이 어 갑시다 아 그리고 저쪽에 잘 보면 광주 5가 라고 되어있지 타이난이 광주랑 자맥이 계연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광주로래 아 우리나라 광주? 어 오우 신기하다 약간 세란동 같은거네 어 맛있는거 사줄게 아 시두부 아니야 여기거? 맞아 샀어요? 안 샀구나? 진짜 샀어? 진짜 이거 처음 먹어봐 치료보러 진짜 여럿 잡네 내가 먹으면 또 괜찮다는데? 응 먹으면 맛있어 먹으면 맛있다는데? 너무 재밌는 소스인 것 같아 아 그래? 어 약간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이런 자극적인 우회의 매력이다 연애를 열 번 한 이유가 있다 야 그건 뭐야 근데? 뽕차 뽕차 뽕차도 표정이 별론데? 어 아니야 아니야 여보 묻었어 야 근데 지금 진짜 미쳤어 여기 앉아 야 대박이다 예쁘지? 응 진짜 예쁘다 그치? 노래도 되게 좋아 여기 앉을까? 그래? 이제 너 돌이킬 수 없어 램프를 아 이게 진짜 램프야? 이게 아니고? 어때? 괜찮아? 먹어봐요? 그래? 괜찮다니까? 해놓고도 안 넣고 편 맛이야? 이슬 근데 이게 잘 먹는다 다 먹는 편이야? 응 맛있어 진짜로 항상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행지를 어디를 가느냐 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아니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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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어 고마워요 식사 공부 동생 동생 소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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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렛츠. 오벅카페.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 감사합니다. 침과, 침과다슈. 아, 아! 아, 페버추지자. 음, 진짜 맛있다. 어, 어우. 명료 좋아. 정말어요. 정말 맛있어. 아니, 괜찮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맛있어 아무것도 제일이 형한테 못 먹겠는 거야 왜? 새끼 나랑 삼살먹으러 가고 안젤리나랑 삼살먹으러 가는 거 해만 여행 어땠어 저까지 하면서 엄청 좋았지? 뭐가 제일 좋았어? 문천 너는? 나 오늘? 먹는 게 좋은 거야? 뭐 다 좋았어 이게 함께하는 여행하고 혼자 하는 여행하고 맛이 다르더라고 네 정답 근데 솔직히 일본 보다 대만에서 먹는 초밥이 더 맛있는 거 아 그래? 원래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먹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막아도 됐다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긴 하다 원래 우리나라 중국 음식도 짜장면 더 맛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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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탄탄 탄탄 와 진짜 대박 나 여기 근데 꽃이만 먹으러 왔어 나 일본에선 그거 되게 행복했거든 꽃이 진짜 그냥 하나씩 시킬 수 있으니까 맥주 한잔 딱 하고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잔 하고 왔어 응 응 맞아 그리고 혼자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 응응응 오늘이 둘이라서 좋네 진짜 언니 중국어 성조가 다녀서 진짜 맥도날드에 가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면은 케찹을 줘 나중에 실험해봐도 돼 해볼래 근데 대신에 영혼을 담아서 반지의 제왕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반지의 제왕 이렇게 하면은 케찹 줘 진짜지 진짜로 나 이거 다 올려먹는 거 왜 이렇게 올려버릴거야? 내려보자 내려보자 진짜 해보자 반지의 제왕이 되면은 반지의 제왕 된다고? 나 알겠어 대만에 살 생각도 있어 오늘? 있어? 어? 있어? 누구와 함께한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뭐 잘못 배워온 거 아니야? 실패 대체 샷담만 내가 낸게 내가 낸게 그래? 내가 낸게 낸게 이리와 이리와 아니야 진짜로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계속 냈잖아 어 원래 제가 잘 안내는데 오늘만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주 씨쌤 뭐야? 전화번호 없어 아 제 뒤 전화번호? 그렇게 했어요 아 018로 어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지? 018인데 지금? 어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 이런 거 아니에요? 시애 시애님 짜잔 솔로 고마워 시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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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다 행복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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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태이난 어때? 태이난? 이쁘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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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난 어때? 태이난?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 어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오오오오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큰일난다 도대체 조심해야겠다 오토바이가 많아 대만에 야 대박 여기 분위기 뭐? 이게 갑자기 골목이 약간 음침하다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생거티로 거기로 들어가는 느낌? 거기 이제 막 먹다가 돼지 되잖아 뭐라고? 돼지에 민감하니까 돼지에 돼짜도 꺼내지마 아 그래? 아니 내가 돼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돼지가 아니라고 어? 이거 모자로 가져와 봐 모자로 그렇다고 이게 더 나은 건 아닌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쁘다 니가 말을 안 써 어? 이거 늘려서 이거 야 봤어 봐 뭔가 특이해 근데 이게 무슨 중국인이 아프리카 같은 느낌? 어? 군대 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조금 그 수업집 느낌인데 나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수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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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에서 조용조용하니까 진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어? 같이 찍어줄까? 이쪽으로 몰아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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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서 이뻐서 어? 야 발도 저렇게 해봐봐 아 귀여워 기다려봐 이런 모자? 아 병고바지 별로 안좋아합니다 안좋아해? 어 그러면 지금 쓴 모자는 한번만 써봐라 써봐라 내 모자 무시하지마 내 모자 그게 군용이야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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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봐 여기를 좀 여기를 좀 어? 야 근데 괜찮은데? 어 지금 이 색감이랑 좀 어울리는데? 근데 난 쓸거 마예 오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런거 같잖아 이런거 이런거 좋아해 어? 괜찮은데? 그래? 어 야 이거보단 낫지 이거보단 그 이거보단 아냐 이건 이제 집에가서 쓰고 어 근데 나 이런거 예쁜이야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나? 어때 어때? 아니야 별로야? 오빠 별로지 별로인거 같아 어? 이거 이쁘다 600 600? 괜찮은데? 사줄게 24,000원 사줄게 진짜 맘에 드는거 하나 골라와봐 사줄게 아예 노란색 이런거 괜찮을거 같아 이게 아까 그 모자랑 뭔가 지금 장난감처럼 인형 입히는 것처럼 하지말라고 근데 이건 괜찮은거 같아 어? 여기 너한테 어울리는 모자 있는데? 어? 어? 뭔데?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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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지가 뭐지 돼지? 쭈 쭈 쭈 쭈 쭈 쭈 쭈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밑으로 네 홍조 홍조 자이언트 느낌인데 이거? 네 중국어 중국어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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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기능이 다 있나봐 아 이거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워 창하이 칭화다시 아아아아 좀 더 칭화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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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 아 이거 사자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들어? 다른 색깔도 한번 봐 그래 칭화다시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잘 쓸게 그게 마음에 들었어? 응 고마워 잘 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고마워 잘 쓸게 너무 마음에 들었지? 야 무서운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Fashion prove 이거는 잘 줄어들었다 이거 진짜 잘 안 나왔다 그치? Split 무서워 ㅋㅋ ㅋㅋㅋㅋㅋ 정신 나가서 하란거지? 지금 타이난에서 간 곳 중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왔어 아 그래? 누누 얘기하지만 여행은 어디를 가냐보다 마음에 안들었어? 다이다 다이다 괜찮아? 괜찮아? 아 뭐라고? 여기 길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보라신가가 없을까? 허진 작가님 어떡해요 여기 여기 왜 왜 표정이.. 어느새 사진작가 이런데에서 녹쩐쩐해서도 좋아해요 분위기도 잘 왔지? 응 진짜 잘 왔다 이제 끝인가 보다 가자 집에 갑시다 어? 이거 어떻게 알고 왔지? 어? 착한 고양이네 착한 고양이는 상을 줘야지 자 착한 고양이네 아이고 이쁜 고양이 자 이쁜 고양이 상 줘야지 아이고 쳐낼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놀라게 해내야 해내보다 뭐 뭐하게 같이 가는거 아냐? 어디 같이 가려고? 어디까지 같이 가려고? 엘리베이터 같이 다 내야 돼 아 좀 앉아있다 갈려고 아 좀 앉아있다 갈래? 앉아있다 갈래? 앉아있다 갈래? 아 아 아 네 시간이 higher